오늘 짱 탑5 이번에는 강현균의 오늘 짱 이종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강현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서연이와 함께라면 주가 수익률을 아주 톡톡하게 누렸는데 지금 벌써 목표가를 돌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저희가 공략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지금 팔아요? 지금 분위기는 상한가 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가면 실망매물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정도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연 2화. 어제 오늘장 이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급등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핵심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먼저 기업 밸류어반 발표 임박. 두 번째 키워드, 30조 잭팟. 세 번째 키워드, 2030년 목표 로드맵이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밸류어반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올 거긴 한데 지금 저 PBI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배당 쪽 얘기보다는 이쪽 만약에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이 기업이 더 올라갈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갔을 때 배당 말고서도 이 기업의 가치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 심리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제가 이 키워드를 뽑아본 것은 우리가 저 PBI 쪽으로 해서 수급이 1월 16일부터인가 아마 코스닥에 있는 수급이, 자금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한 75% 이상 빠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지구가 빠지고 이러면서 그 자금들이 코스피 쪽에 중소형주 PBR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 PBR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의 한 보름 정도 넘게 지속된 그런 테마성 이슈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걸 이게 설마 더 가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봤던 분들이 뭐랄까 지금 상태는 약간 포모십리? 그러니까 약간 소외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PBR 관련 종목 뭐 없을까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장 탑5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럴 위험이 없죠. 왜냐하면 어저께 추천드렸던 서현 이화를 매수하셨다면 오는 수익을 거뒀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테마성으로는 약간 이제 사그라들 때가 아닐까.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서현 이화와 성화이택, 신스틸 정도는 조금 더 갈 수 있으니 눌림목 시에 공략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성화이택과 또 신스틸 관련한 내용도 잘 참고해보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30조 잭팟. 제가 만졌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저는 공 하나만 빠져도 될 것 같아요. 3조는 좋을 것 같은데요. 뭐예요? 30조. 네, 원전대. 원전. 원전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코 수주 원전 30조 정도 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빠지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이 형성됐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좋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뉴스플로우가 너무 잘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의 부분들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최근 증시가 하락해서 또 동종목도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저는 우진행택이라는 종목이 저가에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상한가를 바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줘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관련된 정보고는 지투파워, 환신기계, 우리기술, 보성파워탭, 우진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 짱 핵심 키워드. 지금 2030년까지 목표 로드맵. 어떤 로드맵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것이 좋을 것이라고 또 보니까 우주산업이라든지 로봇, 보안, 그다음에 6G 이런 쪽을 좀 보자라는 건데 그런 로드맵을 지금 완성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러한 뉴스가 나온 거로 보더라도 저 PBR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많이 퍼져있던 것들이 약간 좀 빠지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도 이제 그런 테마성 이슈라든지 시장의 뉴스 플로우 흐름이 이쪽 PBR 쪽이 고퍼주 아니면 성장주 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플로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들어서 뽑아봤고요. 텍터로는 로봇, 보안, 원전, 우주항공, 통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 볼지 오늘 짱 이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짱 이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갖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도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체코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의 2파전으로 갔다는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달에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체코에 대한 분위기의 입찰 마감이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발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짝수월에 그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지고 그럼 우리는 짝수에 사서 홀수에 팔았다가 짝수에 사고 홀수에 팔면 이렇게 되면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저께 우진혜택이 저가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뉴스 플로우가 좋게 흘러가고 있고 반도체를 또 육성하려면 또 원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G2 파워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나 매수가, 손절가는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한 9,400원인데 9,350원도 괜찮고요.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8,000원 이탈시에 손절을 하시면 돼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만 1,300원. 여기 좀 아주 굳건한 선이 있죠. 여기 돌파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1만 1,3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만약에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하게 된다면 1만 1,000원, 1만 3,000원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짱 공략해 볼 이 종목은 바로 G2 파워였고요. MBN 골드 강현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